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농업 그리고 농협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에서 왜 이런 부분을 출제를 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읽으면 그럼 어떤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나올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채용 공고를 볼게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에서 모르는 내용으로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농협중앙회의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면 농업, 농촌 관련 시사상식, 그 다음 농업, 농촌 관련 이해도, 농협 추진사업 그래서 농업, 농촌, 농협 관련 내용이 출제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의 채용 공고는 6급이든 5급이든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농업, 농촌 관련 이해도, 농협 추진사업, 그 다음 농업, 농촌 관련 시사 자, 그럼 이렇게 범위를 놓고 보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광범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농업, 농촌 관련 이해도, 농업, 농촌 관련 시사, 농협 추진사업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잠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놔두고 농협은행의 이야기, 농협중앙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들의 출발은 농협법 제1조에서 시작이 됩니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농협법 1조에 나와 있죠 그럼 처음에 농협이 왜 생겼냐면 제가 사과농장을 하고 여러분은 쌀 재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쌀 농사를 했는데 흉년이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은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쳐서 돈이 없는 거예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제 모종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남은 돈을 여러분께 빌려주고 내년이 되니까 이번에는 제가 돈이 모자라네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빌려주고 이렇게 돈을 서로 간에 필요에 따라서 거래할 일이 생기겠죠 또 서로 트랙터 있는 사람이 트랙터 없는 사람 좀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이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이전에 먼저 단위농협이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보면 농협은행은 아닌데 그냥 농협이라고 쓰여있는 거 있어요 그게 단위농협 혹은 지역농협이라고 부르는 곳들이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살농가 아니면 사과농가들이 모여서 그 조합원분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금융, 지역농협, 단위농협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지역농축협, 인삼협들이 모여서 출자를 해서 농협중앙회를 만들고 그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농민들, 지방을 위해서만 금융이나 경제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을 상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자를 해서 농협금융지주를 만들고 경제지주를 만들고 농협금융지주에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농협은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행 역시도 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된 그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은행이나 기업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까 농업, 농가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내용도 다른 은행들,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 주식회사죠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주식회사여서 주가도 맨날 뜨죠, 검색하면 근데 농협은 그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고 그 출발이 조합이어서 그래서 시험에서 주식회사와 조합의 차이 그리고 이 조합에 대한 원칙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농협 관련 시사를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냥 막 준비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막상 공부해봤더니 저기에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출제되는 내용이 시사 물론 시사도 있고 추진사업도 있겠는데 그 추진사업과 이것들을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봐야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여러분이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부하면 너무 시험 범위가 광범위해지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공부해보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다시 여기 NCS 50문항 그 다음 경제 금융 분야 3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출제 패턴을 보면 대략 농업, 농협 관련 이 부분에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4, 5문제의 비중이 실제로 보면 거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정보능력 이 NCS의 한 파트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 경제금융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급은 조금 경제 위주로 그리고 5급은 경제도 출제되고 금융도 좀 출제되고 경영도 출제되고 막 이러는데 경영만 해도 경영 안에 재무관리, 회계약 그럼 뭐 회계약이다, 재무관리다 그럼 그 부분만 공부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농업 관련 분야는 정말 막상 공부하면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다음 나올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공부하시기에는 NCS보다 효율적이다 NCS 이틀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NCS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시험을 앞두고 특히 단기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 거다 당락을 좌우할 만한 비중이에요 4, 5문제라는 건 특히 농협, 중앙회와 은행은 틀리면 어떻죠? 틀리면 어떻게 하죠? 점수 감점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 되게 조심조심 푸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되게 소중하고 만약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NCS나 경제금융 다른 파트를 공부할 때보다 훨씬 공부할 범위는 작고 출제비중은 많은 편인데 시험 현장에 가서도 실전에서도 여러분이 알면 바로 풀 수 있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알면 10초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NCS처럼 오래 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4, 5문제 알아서 바로 찍었어 그러면 바로 그 남은 시간만큼을 또 NCS에 투자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4, 5문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는 4, 5문제 이상의 효과 실전에서는 시간 단축의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4, 5문제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될 거니까 그냥 저 범위만 보고 막연하게 어? 넓다 버려야지 다른 곳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결국은 끝까지 면접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소서 써 보셨죠? 농협 중앙회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5천만원, 기타 등등의 계속 지역,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농협 은행에서도 자소서에서든 필기에서든, 논술에서든 면접에서든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이해해 놓으시면 자소서 쓰실 때 논술, 면접, 필기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다 물론 논술 강의는 제가 따로 여러분께 넣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다 거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부하면 쉽다 자, 여기서 먼저 농협 추진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농협 추진사업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도 그래서 자, 농협은행도 농협중앙회와 시험범위가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행이라고 해서 어, 은행의 시험범위만 은행의 사업범위만 보면 되겠군 난 농협은행 지원했으니까 난 농협은행 6급 지원했으니까 농협은행의 영업점에서 일할 거니까 농협은행의 사업범위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시험범위를 갖고 출제되는 내용도 논술, 필기 같았어요 그런데 농협은행이라고 해서 은행권만 공부한다? 시험장에 가셔서 잘못 공부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고 오히려 농협은행 역시도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바라보면서 자, 교육 크게 세 가지 사업부분이 있는 거죠 교육지원사업부분, 경제사업부분, 금융사업부분 근데 이 경제 파트가 딱 봐도 더 많죠 그래서 주로 사업 관련해서는 이쪽 관련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트가 그 지회에 안 되는 겁니다 城역에 기효B 선행권을 방탄해를 수 있는 선행하자